잠 자 얘는 먹어도 될까요? 맵 얘는 캡 얘는 캣 얘는 밧 얘는 뱀 얘는 핫 얘는 택 오케이 자 너무 빨리 끝났어 미리 보기 오늘 했던거 오늘 해야되있거든 알게요 오케이 오늘은 짝수맥때문에 조금 어렵고 읽기 연습은 전부 다 하고 수기 연습은 10개 골라서 하는거 알죠? 오케이 자 얘는 뭐가 됐고 왔어? 어디서 본적이 있는거다 그치? 뭐죠? 그쵸 아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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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얘는 볼거 같다 오 그렇지 팩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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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럼 얘는 뭐어드릴 수 있을까 과탐클리는? 뭐래? 크랩 윈철이가 잘하는 건 뭐냐면 글자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입을 조금씩 움직여 움직이면서 부분적으로 소리를 자꾸 내기 때문에 니가 잘하는 거야 크랩클리 크랩 빨리하면 크랩 얘는 뭐가 될까 F는 좀 더 F답게 sad F소리는 항상 윈니가 아닌 숙이면서 sad 그리고 얘는 뭐가 될까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CK지 CK는 둘이 힘을 합쳐서 그렇지 다 합쳐서 뭐가 됐다 BA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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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요 그렇지 CAPS 오케이 얘는 뭘까요 브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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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표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얘는 그치 밴드 엄마 아빠 폰해보면 밴드 어플이 있지 밴드 밴드 자 이름으로 봐 KEN KEN KENON KENON 자 여기서 A는 대표소리를 해 냈어 근데 여기에 힘을 세게 세게 그럼 대표소리를 낼려면 대표소리나 내 이름을 불러보는 힘이 센 소리야 그러면 힘을 쎄게 한 번 힘을 딱 주고 나니까 그 다음 힘 빠지지. 그러니까 얘는 힘 빠진 뿔이 뭐가 될까? 뭐가 될까? 그래서 다 앞에서 뭐가 될까? 캐논.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그렇지. 그래서 NK는 뭐가 될까? NK는 그래서 NK는 뭐가 될까? KAB. 얘는 뭘까요? CASH. 자 SH는 입을 동그랗게 만들고 민철이 어릴 때 많이 들었지? 엄마한테 입을. 요즘은 안 듣지? 그렇죠. 요즘은 이런 일 없죠. 캐시. 캐시. SH는 뭐가 된다? G가 되는 거야. 그 다음 얘는 ADD. 어렵지 않지? 조심해야 될까? D를 하나만 쓰면 안 돼 쓰기 할 때는. OK. 얘는 뭘까요? 그렇지. 딱 민철이 보자마자 W를 보자마자 입술을 W를 낼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어. 그러니까 빨리빨리 잃을 수 있는 거야. Wax. W는 뭐가 된다? U가 되고. X가 내는 3가지. X 만날 일이 잘 없어서 나올 때 분명히 있습니다. X가 내는 3가지. 기억나나? 뭐가 있었더라? X는 뭐라고? Z. 그지. X. Z. 그지. X. X는 우구리? Z. 그지. X. X가 Z 소리 나는 건 잘 만날 일이 없는데. 근데 저기 편의점이나 가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써있는 덤이 있어. 이게 뭘까? 아이고 저 좀 어떻게 잘 먹었다. 이게 Xylator. X가 Z 된다고 하지. Y가 I. 그래서 Xylator. 그래서 이거 Xylator. X가 Z 될 때도 있어. OK. 여기서는 X가 같이 될 때. Wax. OK. 그 다음에 얘는 뭘까? 그렇지. Brag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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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얘는 뭘까요? Ga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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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해요? Ga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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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얘는 뭘까요? Bash. 그렇죠. Bas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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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sh.